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최순실 일가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한 기업은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가장 많은 돈을 낸 것 외에도 최순실 일가에 100억 원 가까운 자금을 추가로 보냈고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또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도 16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지금까지 자신들도 피해자였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최근 삼성과 장시호 씨의 영재센터가 맺은 후원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단순히 돈을 뜯긴 피해자라고 보기 힘든 내용이 나왔습니다.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순실 씨 소유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나온 삼성전자와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간 후원 계약서입니다. 왼쪽은 후원 계약서 초안, 오른쪽은 최종본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2조에 독점 권리 조항이 눈에 띕니다. 영재센터가 계약 기간 동안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자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 경쟁사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영재센터가 제3자와 후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삼성전자에게 경쟁사인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영재센터로서는 여러 기업에서 후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독점 권리는 삼성전자가 요구했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계약서 초안에는 영재센터가 타 기관에서 후원을 받지 않되 특별훈련비 지원금이 필요할 경우 삼성전자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지만 최종본에서는 삭제됐습니다. 이 계약서에 첨부된 별첨 서류에는 후원을 한 삼성전자에게 발생하는 권리도 명시돼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영재센터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후원 사업의 명칭을 삼성전자의 마케팅 활용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특히 영재센터의 올림픽 메달리스트 이사진을 삼성전자 행사에 추가 비용 없이 초청할 수도 있고 이들이 삼성전자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후원 계약서 초안에 나와 있는 계약 날짜는 2015년 9월 30일 최소한 9월 30일 이전에 삼성과 영재센터가 후원 계약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입수한 영재센터의 공문을 보면 센터가 삼성전자에 후원을 요청한 날짜는 10월 2일로 나옵니다. 영재센터는 삼성전자에 후원을 요청하는 공문에 아예 5억 원이라는 후원 금액까지 명시했습니다. 결국 후원 요청서를 보내기도 전에 계약서를 이미 손보고 있었고 얼마를 후원할지 등도 내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후원 요청 공문은 그저 요식 행위에 불가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계약 체결 당시 영재센터의 회장이었던 스키인 박재혁 씨는 계약 체결은 실무자들끼리 한 것이라 관련 내용을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에도 계약서 작성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 물었지만 검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코멘트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런 행태는 미르제단과 K스포츠재단이 설립될 때도 있던 일입니다. 미르제단과 K스포츠재단은 창립총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설립허가 서류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에 설립허가를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설립 인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장시호 씨와 김종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재열 제1기획 스포츠총괄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삼성전자가 영지센터에 16억 원가량을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미르제단과 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하고 최순실 씨에게 80억 원 장시호 씨에게 16억 원을 지원하는 등 재단과 최 씨 일가에 모두 300억 원의 돈을 지원했습니다. 삼성은 그동안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영지센터를 후원하면서 독점 권리를 요구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삼성이 최순실 일가가 비선실 세임을 확인하고 선제적인 후원을 통해 이들을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